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강남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 한전부지의 새 주인이 오늘 오전 10시에 결정이 되는데요. 2시간 남았네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국내 재벌순위 1, 2위의 자존심 대결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찰 기간이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삼성전자가 배팅을 탁 하면서 훨씬 싸움이 치열해졌죠. 엄청나게 큰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전부지 매각의 경제학 그 행간은 좀 살펴볼까 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이게 진짜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하는데요. 축구장 12개의 면적입니다. 그런 땅이 삼성동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앞쪽에서 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큰 블럭 하나가 다 한전부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감정가만 3조 3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덩치의 땅입니다. 3조가 넘는? 네. 그리고 지금 예상 입찰가가 4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개발 비용까지 합치면 한 10조 정도가량의 돈이 드는 엄청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 중에서 이런 대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삼성과 현대차 이 정도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일종의 재벌 그룹의 서열 싸움처럼 지금 돼버렸어요. 사세 싸움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자존심 싸움? 더구나 삼성은 제1주의 일등주의를 고집해왔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고는 또 못 사는 스타일이니까 이번에 기왕 참여한 김에 우리 꼭 이길 거야 이런 생각 할 거고요. 현대차 그룹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 때부터 뚝시만 하러 버텨온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자는 아니지만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문구 회장인데 두 기업의 어떤 싸움이 지금 볼 만한 상황입니다. 또 두 기업의 특성이 입찰 과정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입찰 과정에서도요? 현대차는 일찌감치 우리는 입찰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그냥 선언해버렸어요.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계열사를 총 동원해서 자금 끌어모으고 입찰 준비를 했는데요. 삼성그룹은 정반대로 마지막 막판까지 007 작전하듯이 끝까지 이것저것 따지다가 마지막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입찰 신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한 것도 4시 이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마감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난다. 정말 이거 딱 보면서 저는 이 회사의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맞죠? 이미지 있잖아요. 그대로 맞더라고요. 그룹의 이미지. 그런 그룹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두 기업이 한전부지에 같이 누가 될 거냐 경쟁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저는 이게 마치 라이벌사들 간의 어떤 사세 경쟁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냥 세과세만 하려고 이렇게 큰 땅에 베팅을 할 수 있는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글쎄요. 이게 이득을 따지기에는 참 애매하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사서 그냥 개발만 해서 누구한테 분양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발 얘기도 얼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두 회사가 목적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뭔가요? 여기에다가 컨벤션 센터도 짓고 IT 전시장이나 자동차 전시장도 짓고 또 계열사들을 한쪽에 끌어모아가지고 계열사 빌딩도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가치라든가 투회되는 비용을 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오히려 이 건물을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을 때 승자의 저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설도 나옵니까? 네. 왜냐하면 한 자산관리업체가 한전부지에 오피스 건물을 짓고 분양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는데 토지 입찰가가 3조 7천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4조나 4조 그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샀을 경우에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가 얼마나 써냈는지 비밀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비밀이죠. 오늘 10시 넘어서 나오긴 나옵니까? 얼마 써냈는지가? 글쎄요. 한전이 공개를 아마 천천히 하겠는데요. 이게 입찰가를 높이 쓰는 기업이 무조건 입찰을 받는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더 높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들리는 언론에서의 소문으로는 심지어 5조까지가 쓸 수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자존심 싸움처럼 돼버려서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4조 넘으면 손해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한전부지의 매각에 최대 수혜자가 한전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한전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 여윳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수중해.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못 썼던 것도 좀 쓰고 또 못 먹었던 것도 좀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발도 좀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전이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한전이 지금 부채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많은 건 알아요. 50조 원이 넘습니다. 50조가 넘습니까? 정확하게 50조 3천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그런데 이 빚이 50조가 넘는 기업한테 한 4조가 들어오든 5조가 들어오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빚 갚는 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그래서 이 금사라이 같은 땅을 파는 거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한전 자체가 이전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파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전 직원들 입장에서 뭔가 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냉방에 살다가 아랫목이 조금 뜨뜻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한전이 수혜자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수혜자가 누구냐 이게 남는 건데요. 누구예요? 이번에 진정한 수혜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냐면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람들. 한전 주변에 위치한 빌딩이나 아파트 상가들입니다. 그 주변 지역의 건물주, 땅주인. 왜냐하면 여기가 한전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매물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도 강남 부동산의 변두리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한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한전 부지를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땅값이 치솟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요? 원래 대류병 같은 경우에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뛰었다고 하고요. 한평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평. 한평. 3.3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한평이요. 한평당 1억 2천. 이면도로의 경우에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뛰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매물이 없어서 못 사는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한전 부지가 되든 간에 여러 가지 주판화를 튕길 수 있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만 좀 대박을 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전을 아무리 팔고 뭐 해도 물론 삼성이나 현대차가 이걸 잘 개발해서 잘 쓸 수는 있겠지만 승자의 조주에 빠질 경우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시에 발표가 납니다. 현대차냐 삼성전자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유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밀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뵙죠.